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쉐더워 보스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스테는 2.5만 정도 되구요 갑니다 아 좋습니다 저 바로 다 주워주고 아 버스 도는 사람들 많네 바로바로 다음에 갈거는 카플라도스가 되겠는데요 아 이제식 아니아니요 노멀식을 아 카프리 매칭이 쉽지가 않네요 다시 다시 아 좋습니다 야 잠깐 스킬꾼 기다릴 겸 노멀 좀 갔다오겠습니다 아 왜 캐스트 별로 안걸렸던거 같은데요 자 카우스 가지요 그냥 아예 끼고 갈게 이게 귀찮으니까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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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망토는 몇개 먹었습니까? 다섯개 먹었군요 웬투스 빼시고 나왔군요 응 좋습니다 자, 그물 가보도록 하죠 아, 좀 비워놓고 가고싶은데? 자리가 너무 많아서 자, 좀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아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인기도도 한번 올려줘 아, 안올려줘 안올려줘 노멀을 가보고 아, 아니 먹어요 먹고 파탈해주고 어디있습니까? 제 캐릭터 오케이 자, 카오스 가도록 하지 아, 카오스가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렇군요 아, 이거는 바로바로 안되나? 아, 되는군요 갑니다 어, 뭐야 아, 끝났습니다 좋았습니다 망토 자, 무엇이 나왔나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적 망토 전사 망토 바법사 망토 자감 킵합니다 바법사 망토 자감 킵합니다 비싸더라구 바법사 망토 자감 킵하고 도적 망토 궁서 망토 어 어 기다릴 거 없나요? 이제? HP 1800 음 아,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